미코님 웃음 참느라 몸 때리시는거가 제 웃음치 특히입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저도 기대가 되요. 간식이요? 정규직 빌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혹시나 금융권에서 좀 꺼려하는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객이 와서 어떤 금융적인 업무를 보는데 앞에 앉은 창구의 은행원이 스키헤드에요.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로 타닥타닥 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할거 아니에요. 머리에 반사가 돼서 이마에 비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안이 유지가 안될 수 있다.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금융은. 그 부분이 좀 꺼려져서 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미쳤어요? 무슨 말도 안되서 하고 있어. 단식이요? 몽몽. 뭐라도 참을거죠? 그럼 이거를. 이거를. 이거는 이제. 다시. 됐어. 순서대로. 이거는 그치. 이거 10초씩 끊어졌대요. 괜찮아요. 백. 간식. 모두 10초씩 끊어졌대요. 백. 간식. 혜연아. 네. Twelve. 개. 할렐루. 정 Clinic. 생각이 좀 귀엽게 dusty. 흉. 저장. 저장. 가만히. 히. 아냐, 나 웃기지 않아 간식이요? 웃기지 않아 웃기지 않아 웃기지 않아 간식이요? 자, 우리 카덴제니의 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밀려있어서 하나씩 클릭을 할게요 저 이렇게 집관하는 거죠 아, 나 이 와이파이가 너무 웃기지 않아? 어? 이 와이파이가 아, 진짜 뭐가 있어 아, 교대형이야 미치겠다, 진짜 별꼴이야 간식이요? 멍멍 별꼴이야 벤지 프레슨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야 간식이요? 멍멍 형, 그건 너무 고마워요 어, 이거 우리랑 똑같은 거네? 비슷한 거네? 어, 다른 버전이네 컨싱은 ?"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나르토 나르토 제발 참아야 돼 양념이 때문에 위험했다 양념이 때문에 위험했다 형태 때문에 너무 위험했다 내가 진짜 깜짝이야 해괄진 이후에 너무 고마워요 쳐다보지마 그만 봐 그만 봐 코가 참 답답하다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나 위험했어요 나 진짜 위험했어요 저 언니는 약간 나를 지켜보는 거 같은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쳐다보잖아 그치 누나 77년 동생이 누나 코 파는 거 오랜만에 보고싶어요 저야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우 내가 진짜 저 언니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 야 야 야 너네 이거 야 내가 진짜 어? 야 너네 이거 진짜 말이 되냐? 야 아니 나 하나인가 나는 하나였으면 하나였으면 그렇게 아 이게 양쪽으로 들어갔네 아 세상에 어머어머 세상에 어머 미쳤나봐 어머어머 미쳤나봐 자 일단 하셨고 자 여기다 잠깐 써놓을게요 라이프즈님 어 아 자 아 갈게요 와 쌍으로 파네 와 쌍으로 파기 어려운데 그쵸? 맛있겠다 맛있겠다 표정 간식이야? 멍멍 멍멍 풍청 스페셜 고마워요 괜찮아요 솔로님 고맙습니다 멍멍 응 관식이요? 멍멍 괜찮아요 솔로님 고맙습니다 뇨 야야 어디 가냐 아무리 그래도 밤에 못 파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아이 괜찮아요 응? 다 좋아서 하는 일이지 응 멍멍 멍멍 좋아했습니다 어 아 제가 옛날에 이런 스타일이 되게 좋아했죠 어 오케이 이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닥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게 뭐라고 웃기자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하고 시도를 시도했다는 걸 뭐가 이게 오 되게 이쁘게 이쁘시네 오 오 이렇게 되게 심부란 거 어 댄디 스타일 약간 심부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또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ㅅㅂ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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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어머머 미쳤어 미쳤어 어머.. 봤어? 어머 이거 야 이거 어머 미쳤어 어머 미쳤어 어머 미쳤어 미쳤어 어? 아니 나는 있잖아 저거 뭐가 웃겼냐면 처음에 그냥 뱅봉님이 패션을 패션을 뭔가 지적한거야 패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웃겼어 일단은 근데 거기에 너무 그 후에 야 저 뭐야 야 무슨 뭐냐 저거 약간 근육만두 같지 않아 그 저거 그 뭐야 그 만화책의 근육만두 같은거 있잖아 어? 와 미쳤네 진짜 진짜 개미쳤다 어? 야 갑자기 두마리 에반데? 야 야 니네 오늘 뭐 갈고 왔냐 너네 어? 근데 그냥 이거 강철이만큼 출산지? 야 이제 에이프로 타이반데 운면불가 ㅇㅋ 아 근데 USS 아우 나 웃음 뻗터졌다 큰일 났다 아하 근육배틀.. 넌 멋있다 아 되게 좋아하네 으응 어 야 이게 살렸다 으아핳하핳 와아.. 오쯔쯔쯔쯔쯔 찢어지면 된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어 근데 진짜 좋아한다 야 진짜 진짜 좋아한다 그치? 정말 좋아해 전식이야? 어 멍멍! 해골진이 후원 너무 고마워요? 어우 또 왔어 어우 저거 이거.. 이거 위험한데? 500원은 없고 요거 넣어드릴게요 그게 뭐야? 멍멍! 간식이야? 멍멍! 멍멍!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죽으면은 지금부터 죽으면은 점심 점심 걸고 전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뭘 걸면 뭘 안되더라고 멍멍! 아냐아악! 이건 아니 전투였어 아우 아우 개빡치네 아우 아니 저기 길이 아니 저기 길이 여러분 오오 나 죽을 거 같애 어어 오우 예 누구야? 얘? 다주야? 어머 피주먹이야 피주먹 뚝배기야 방금 봤죠? 너의 뚝배기를 아 뭔 소리야 완전 작끼네 나 기억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거 반죽하기 반죽하기 춤 간식이요? 멍멍 간식이요? 멍멍 타크홈 코끌리 너무 고맙습니다 애교를 부려볼까? 제 이름은 도그로 애교쟁이죠 나왔어 아 오빠 아 오빠 아 오빠 시발 개쌀씨 먹고 싶은 그런 날이군요 많이 봤어 아 도그로는 오늘따라 매운게 먹고 싶은걸 많이 봤어 오빠 사주세요 많이 봤어 오 오빠 더그로는 지금 개쌀 간식이요? 멍멍 봐봐 봐봐 웃겨 이게 제가 아까 밀려있었어가지고 하나씩 트는거예요 지금 응응 붕짱 스페셜리 아 하지마 별꼴이야 별꼴이야 저걸 왜 질질 안해 저걸 왜 질질 안하냐고 저걸 왜 질질 안하냐고 간식이야? 멍멍 진짜 별꼴이야 별꼴 간식이야? 멍멍 별꼴이야 해골지님 후원 너무 고마워요 약간 이런 색깔 어 약간 이런 색깔 어 약간 이런 색깔 나보고 웃지마 나보고 웃지마 두께씨 나 보고 웃 두께씨 치맘을 받아줘유 두께씨 치맘을 받아줘유 간식이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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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한테 애만들 지금 뭐라 어머 별짓을 다했어 어머 별짓을 다했어 진짜 별짓을 다했어 별꼴이야 그치 진짜 별짓을 다했어 정말 별 정말 별짓을 다 어머 웬일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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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그동안 아니 제가 그동안 그동안 마리언니가 안보였어요 제 방송에서 그 도네이션 그 영상중에 마리언니가 안보여서 어 이 언니 요즘에 좀 잠잠한가보다 했더니 이게 이거 다 모아가지고 이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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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내 모르는 나 모를 때 이런걸 했었네 어? 나 모르는 사이에 이런짓들을 많이 했던거야 세상에 환장에 별짓을 다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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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새막년이 진짜 왜꼴이야 진짜 어떡해 나 지금 나 지금 흥분했어 그치 아니 눈썹을 잇잖아 저거 문신을 했대 근데 문신을 원래 저렇게 해? 원래 눈썹 문신 저렇게까지 안 하지? 이걸 대기하고 있네 아니 근데 모양을 왜 저렇게 아아 아아 이걸 대기하고 있네 바지는 그대로 해 바지 산거 하나도 없어요 어 어 이거 처음만 찌네 그래? 근데 모양이 너무 대성 같아 그치 살 요즘 엄청 뺐네 멍멍 살을 맨날 뺀다 놓고 살도 못 빼더니 살을 엄청 많이 뺐어 단식이야? 솔로님 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멍멍 멍멍 행소같이 행소같이 바지지롱 바지지롱 행소같이 엄마 아직 야 그래도 야아 외국 국어들 보겠다 뭘 기대합니까 이거 근데 마루엘몽은 너무너무 야 야 그래도 한국 애들은 나 소문나서 안되는데 미안하지만 해외 후보들은 아직 썩는다 고정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마루엘몽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저 만약에 제가 동생이 친동생이 있었으면 마루엘몽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엄청 귀여워하고 되게 이뻐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걸 바지를 들고 나니까 나 알지 말라 그래 나 알지 말라 그래 알겠어? 나 진짜 나 못뻔했잖아 알겠지? 응?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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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른다 일단은 게임 시작하면은 혹시 뜰지도 몰라 연 연 연두님도 연두님이죠? 연두님도 참 이런 자 자질이 뭐야? 자질 자 자질이 뭐예요? 자질 뭐지? 이거 뭐지? 어? 불 이런거 참 좋아요 이거 참 좋아해 그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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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무슨.. 무슨 자질이요? 어? 참.. 스트리머의 자질이 참.. 멍멍! 간식이요? 멍멍! 소나기처럼.. 비머니.. 후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 애들.. 빨리 빨리 애들아 빨리 고양이 키워 고양이 길러줘요 빨리 채팅창에서 빨리 적어봐 우리 엄마 지금 보고있어 엄마.. 근데 우리 엄마가 고양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고양이 키우고 싶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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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아 왜? 말 진짜 더럽게 안 듣네 고양이 키우고 싶어갖고 엄마..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멍멍! 엄마가.. 엄마가 들이닥쳐줬나봐 그치? 반식이야? 이병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포스트 어? 현장에 정사각형 조명이 4개 붙어있나요? 그게 보이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저게 사각형 4개가 있는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니.. 음.. 이게 내게.. 나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알리론 뽑을 머리카락이 없는 탈을 그 정도에요? 거울.. 거울 수준아 그 정도 아니 그럼 진짜 그 은행에서 뽑으면 안 되겠네 대머리들 진짜 보안코드 다 비춰가지고 안 되겠네 어떡해 내 미코론깔 하는 중이야 보통 ATM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브이모이로를 이래요 이게 나 이게 너무 궁금하네 두개골뼈 앞에 뭐 이런 부분인가 너무 퍽퍽한데요 그거는 빡빡꾼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빡빡이라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구나 지금 맥반석 계란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어디가 내가 이 때 이 이후에 내가 호스팅을 갔어 내가 얼마나 미안해지는 줄 알아 그냥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가슴이 누군두고 뛰잖아 어? 나 이 가지도 모르고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어머 오해봐 이거 와이파이 또 떠 우유 빛깔 귓미코 사랑해요 귓미코 달성된 이유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서 해볼까? 여기서 해볼까? 찾았다 방금 찾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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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day 아아아아아아악 어떡해 똒 페.. 오우 얘 표정 봐 휴어어어 ils offs 방금 알았는데 x3 아니 잠깐만 얘 표정이 너무 아니 얘 표정이 왜 이렇게 빡이야 성태야 야성태야 잠깐만 아이 성태 원래 잘생겼는데 야 너 이렇게 오른따라 이렇게 야 너 이거 빠 아니야 이게 야 얘는 진짜 얘 얘 잠깐만요 야 왜 이렇게 아니 저 표정 너무 빠지 알았어? 어? 아니 잘생겼는데 그래서 진짜 미치겠네요 아 진짜 어?